저쪽 가운데 가서 해봐 물고기를 잘 잡아보세요 너가 오니까 물고기가 다 저리 숨어버렸다 이쪽에 이쪽으로 가봐 이쪽으로 와야지 물고기를 잘 몰아 한쪽으로 어렵지? 응 아빠 가봐 자 들어봐 어떻게 하는지 아빠가 보여줄게 이렇게 해서 물고기를 천천히 해야되는거야 빨리 가면은 이렇게 잡는거야 알겠어? 응 나한테 이제 줘봐 자 여기에 물을 좀 있어야겠지 여기에 우리 의미가 있어 아빠가 잡는거야 아무 의미가 없어 천천히 몰아 가지고 한 마리를 한 마리를 니가 목표로 해 어떤 어떤 애를 잡아야겠다 목표로 하고 걔를 천천히 몰아 걔를 잡을거에요 어 잡았다 반대로 떠야지 반대로 그렇지 다시 해보세요 그렇게 빨리 하면은 물고기가 더 빨라서 못 잡아 천천히 가야지 천천히 그렇지 반대쪽에 많이 있으니까 반대쪽 멀리서부터 천천히 접근해 멀리서부터 천천히 접근해 그렇게 하면 다 도망간다고 그랬잖아 아빠가 물에다 담그고 천천히 접근하라고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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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한 번만 도와줘 들어가 아빠가 어떻게 알았어 여기서 이거를 아빠는 같이 할래 그냥 잡아봐 잡아봐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담갔지 천천히 가야돼 어디로 와봐 알겠어 천천히 천천히 알겠어 몸부림을 쳐요 몸부림 치지 물이 없으니까 빨리 가서 물에 넣어줘 이제 혼자 해봐 이제 혼자 해봐 이제 혼자 해봐 이제 혼자 해봐 아빠가 한 번만 닫아야 돼 같이 아빠가 나 손을 잡아줘 이제 혼자 해봐 잡았어요 쌤이가 잡았어 두 마리나 이제 다섯 마리가 됐어 어떻게 잡았어 근데 팡 해봐 또 해봐 한 번만 열어보는 한 번만 두 마리 이렇게 두 마리 세 마리 세 마리 세 마리 세 마리 어휴 어휴 쌤 잘 잡네 어때요? 잘 잡네 또 잡아봐 빨리 하니까 또 잡히네 아빠는 천천히 해만 잡히는 줄 알았더니 어휴 이거 두 마리나 잡았어? 아주 낚시를 잘하네요 우리 쌤이가 물고기 여기 거 살려줄까? 왜냐하면 또 잡을 수도 있어 근데 여기에 너무 좁은데 오래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 어때? 기다려 살려주고 또 잡는 게 어때? 기다려 물고기가 더 작으니까 쌤이가 안 잡히는 거야 이거를 풀어주고 또 잡으면 돼요 풀어줄까 이제? 네 자 쌤이가 한번 풀어주고 내가 살려줄게 내가 살려줄게 거봐 큰 물이 있으니까 더 좋아하지 응 또 잡고 싶어? 네 자 옆에 여기 옆에서 잡아 쌤아 이 옆에가 더 많다 물고기 아 물고기 여기 잡은다 어 자 옆에서 잡아 여기가 더 많네 물고기 보미도 한번 잡아보라 그럴까? 네 쌤아 보미 한번 줘보자 아니 아직은 보미 형이 어떻게 잡는지 봐봐 어이 형이 물고기 잡았어 손으로 하지마 쌤아 손으로 하면 물고기가 기다려 기다려 보마 기다려봐 형이 잡는 걸 잘 봐 어떻게 너도 할 수 있는지 알겠어? 동의도 할 수 있겠어요? 동의냐 어 기다려봐 보마 그렇게 하면 안 잡히겠다 잘 물고기를 몰아야지 기다려봐 보마 형이 한 마리 더 잡고 저거 봐봐 이거 물고기 봐봐 보미는 잡은 거 들고 있어 형 도와줘 어 뭐지 하영을 어떻게 잘 살펴봐 네 알겠지? 나? 얘는 우린이 잡고 난 머리하고 잡았다 잡았어? 보미 줘 네 보미한테 어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어디 있어요? 통에 담아야지 보미가 잡았어 물고기를 쌤아 그치? 화이팅 한번 더 잡아봐 물고기를 풀어주고 싶어요 풀어줘 풀어줘 엄마 엄마 이거 몇 마리 잡고 싶어? 우와 근데 엄마는 거의 다 치고 싶어 연말이 잡았어? 연말이 물고기가 들어가진 않을거야 물 구워놓으려고 거기서 저기서 쓰면 되겠다 세배가 거기서 몰아줘 보미 쪽으로 그러면 보미가 물고기 잡기 쉬워져 둘이서 힘을 합혀봐 너 둘 마리 됐다 미리 말아줘 에이 그렇게 하는거 아니야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갔어 다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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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가자 그럼 봄이 뭐하니 경이 몰아주면 물고기를 잡아야지 뭐하니 봄이 뭐하니 한번 봐봐 봄이는 물고기는 안잡고 뭐하니 봄이는 물고기 안잡고 뭐하냐 내가 아내 물 잡았어 잡았어? 오 진짜 잡았다 쌤아 거기에 물 잡아줘야지 물 담아줘야지 통에 손으로 하지 말았지 아빠가 너무 물이 많아 쌤아 우리 봄이가 한 마리 잡았어요 그지 신기하네 봄이 잡았어 봄이 어머 어머 헬이 어떻게 that 우와 여기다 불러 잠깐만요 마귀야 막퀴스 예으로는 같은데 샘이 대박 친구 먼저 주고 세미도 줘봐 호박 기다려 조금 기다려 거북이가 헷갈리겠지 친구 주고 나면 등에다 올리면 어떡해 어 됐다 이제 들어 다른 거북이 오면 또 주자 친구들하고 머리에 놓지 말고 입에다가 줘야지 입에다가 너무 많이 준다 거북이가 이제 입에 가득 찼어요 기다리세요 얼굴 앞에서 만지는 안되요 옆에서 거북이 뒤에서 만져 거북이가 배고팠나 보네 조금 기다려 보면 씹고 있잖아 아이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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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호박과 거품거구기 두개 잘 들고 있어 아이애어 아이애어 등 한번 만져봐 아이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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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이 엄청 잘 먹는다 와 진짜 커서 거북이 잘 먹네 생각보다 아이애어 내가 고팠나 입에다 대줘야지 쌤아 먹는거야 입에다가 입에다가 줘 봐 아이애어 입에다가 줘 봐 아이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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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이 그렇게 다녀? 응 우와 거누가 여기 애기생부지한테 가보자 네 우와 얘네가 엄청 커가지고 중간에만 먹는다 어이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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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다 먹었어 아이애어 아이애어 벌써 다 먹었어 이야 아이애어 아이애어 누구는 아빠가 먹는가 봐 증만 맞죠 아이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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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애어